왕의 사주로 탄탄대로의 그런 무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특이한 사주예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해왔는데요 생년월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5년생이시면 올해 79살 윤류생 닥기네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너무 공인인가 보니까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사람은 딱 공수를 받으니까 창살 같은 게 탁 이렇게 창 같은 게 확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누가 뭐 창을 던졌나 일단 이 사주는요 사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주가 화려한 것 치고는 양지에 나와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음지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양지 보다는 음지에서 먹고 사는 팔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간의 그런 원앙 관계라든지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일이라든지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주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런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뭐 정치 같은 걸 하셔가지고 왕의 사주로 왕의 사주로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이비 교주 팔자예요 일단은 주변에 굉장히 사람을 많이 모으고 다스리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근데 아마 정치 쪽은 아니실 거예요 만약에 정치 쪽이시면은 양지의 느낌이 환하게 들거든요 정치 쪽에서 활동하시려면 관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운하고는 좀 사이가 좀 멀어요 이 사람은 관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람의 운기가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아홉수가 들어가지고 올해 79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아홉수에 지금 수옥살, 관제수, 횡익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아홉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 사주가 항상 좀 시비와 구설이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의 이름 석자가 전국을 오르내린다 하니까 음지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드셨는데 내년이면 여든이신데 초중년 운세는 굉장히 좋아요 한 30대? 2, 30대 조금 이제 힘들었던 운기가 좀 들어오는데 40대부터 이제 환갑? 이 정도까지는 거의 탄탄대로의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 많은 부도 많이 축적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말년 운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70세 중반부터 들어오는 4, 5년 전부터 들어오는 운기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옵니다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이렇게 날려보내는 형국에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문서의 운이 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멀리 해야 되는 사주예요 돈을 가까이 하고 내 재산이 불은하면 불은할수록 나의 입지와 나의 명예수나 내 건강수나 행액수나 이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종교적인 형태를 많이 띄워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금전을 멀리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종교성을 띄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사업 있죠 그런 쪽으로 다가가야 굉장히 내가 잘 풀리는 운기인데 아마 지금 말년의 운기는 아마 욕심을 좀 내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말년 운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되고 지금 아우스에 들어온 운기가 사실상 향후 뭐 10년 내외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 할 만큼 굉장히 안 좋게 들어와 있고 특히나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원한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가 잘 되는 운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운기가 있어서 아마 초중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말년에는 이 사람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므로